이스라엘의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흘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하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누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만 4천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하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누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누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무원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무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루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처죽여라 그들은 부월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월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민숙이 26장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스무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하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스무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루벤이다 루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가족과 해스론에게서 난 해스론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가족이다 이들은 루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 3천 7백 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른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몬 자손은 가족별로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약인에게서 난 약인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만 2천 2백 명이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로데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 5백 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다 에로와 오난은 가난한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살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헬스론에게서 난 헬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만 6천 5백 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만 4천 3백 명이다 스블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앨런에게서 난 앨런 가족과 앨런에게서 난 앨런 가족이다 이들은 스블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만 5백 명이다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문하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문하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라앗에게서 난 길라앗 가족이다 길라앗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부하세계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이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문하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만 2천 7백 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만 2천 5백 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네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릇과 나만이다 아릇에게서 난 아릇 가족과 나만에게서 난 나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네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 5천 6백 명이다 다음은 단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낳았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만 4천 4백 명이다 아세엘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세엘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세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만 3천 4백 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세엘에게서 난 야세엘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 5천 4백 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천 7백 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구앗에게서 난 고앗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리 가족과 해브론 가족과 마흘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앗은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리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부를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만 3천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당 강가 모하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요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민숙이 27장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낳아왔다 슬로브하스는 요셉의 아들인 문하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라하세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문하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기 위해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물이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로 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윤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희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였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요호수아를 데리고 오느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라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요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라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요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요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요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민수기 2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냥을 날마다 두 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냥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냥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재물은 찌어짡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재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들이는 재물은 순냥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냥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에도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재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들이는 재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수소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재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이다 순냥 한 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 재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재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들이는 재물은 수소의 경우에는 한 마리의 반 흰식이고 순냥 한 마리에는 3분의 1 흰식이고 어린 순냥의 경우에는 한 마리의 4분의 1 흰식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도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은 나 주의 6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랫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냥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식을 바치고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냥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식을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랫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랫지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핵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재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냥 일곱 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식을 바치고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냥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식을 바쳐라 또 순냥소 한 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재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들이는 재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민숙이 29장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아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냥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냥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식을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아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제사로서 새해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아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냥 일곱 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냥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식을 바쳐라 또 순냥 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 재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달 보름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랫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재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식 바치고 순냥 2마리에는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식 바치고 14마리의 순냥에는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식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는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1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재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과 화목 재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민숙이 30장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맞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윤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천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천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만이천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천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형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부월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합 평야의 진으로 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구운 주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홀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꿰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의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오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심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밖에서 이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랫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라하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윤례이오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돼요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랬지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든 그 오백분의 일을 그들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의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 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마리 소가 7만 2천마리 나귀가 6만 1천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천 5백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 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소는 3만 6천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만 5백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만 6천명이고 그 가운데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몫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만 7천 5백마리 소가 3만 6천마리 나귀는 3만 5백마리이고 사람이 1만 6천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내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 주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워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만 6,753개리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민숙이 32장 루벤 자손과 가짜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세엘 땅과 길라하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가짜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세엘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라할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짜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바니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을 덜어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스무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의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오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길을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유단강 동쪽 해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유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쟁을 나가려고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님 앞에서 유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오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시오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랏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요수하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랏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는 가짜손과 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혼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업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가짜손이 건축한 성업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세엘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 등인데 요세화된 성업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루벤자손이 건축한 성업은 해스본과 엘르할레와 기레다인과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원과 신마 성업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업들의 새 이름을 붙였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라스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을 덜어는 사로잡고 덜어는 내쫓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라스를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하봇야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낮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음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예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처죽이신 자기들의 마다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숲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애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애담을 떠나서는 비하 히로스로 돌아갔다 바을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비하 히로스를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애담 광야에서는 사흘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이른 구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하따아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롯 하따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 헬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헬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로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로스를 떠나서는 다하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하스를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밑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밑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로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분해 야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해 야간을 떠나서는 홀하 깃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홀하 깃갓을 떠나서는 요파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파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개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 개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애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 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난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땅 내곁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혼을 떠나서는 오보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보수를 떠나서는 모압 국경 지대에 이에아 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폐허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너보압 아바림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부근 요당 강가 모아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당 강가를 따라서 모아평야의 친진은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띠메까지 이르렀다 여리고 건너편 요당 강가 모아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당 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시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민숙이 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난한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애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파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 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귀로 경계선을 그어 수다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살애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애난에서부터 스팜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팜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랫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짜선의 지파와 문하세의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했드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요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세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키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다한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북기 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문하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보세의 아들 한리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크무엘 족장이요 스블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른악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세엘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족장이요 납달리의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세의 아들 부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민숙이 35장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아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업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업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업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이천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이천자 남쪽으로 이천자, 서쪽으로 이천자, 북쪽으로 이천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업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업들 가운데서 여섯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마흔 두 성업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마흔 여덟 성업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목초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업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업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업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업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업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업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업은 가난한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윤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윤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피가 안 된다 감사합니다.